여러분들이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이런 컨텐츠를 했는데 작년에는 이런 컨텐츠가 있었어요. 그것도 70여 분? 50여 분 정도가 그 서브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연간 회원을 한번 모집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모든 강의,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 모든 강의는 다 무조건 볼 수 있게 해드리고요. 핵심적인 강의가 뭐가 있었냐면 저희의 핵심적인 종목 45종목이 있었어요. 유니버스 45종목을 한 게 있어서 그걸 1년 동안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드렸어요.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엄청났죠. S&P500보다 탁월하게 수익이 더 났죠. 조금 더 났죠. 탁월하기보다는 조금 더 났죠. 그때 금액이 1년 동안 모든 서비스 가치다. 그러니까 저희 모든 컨텐츠 오프라인에 참여 그냥 다 무상으로 들어오시고 모든 컨텐츠 다 볼 수 있는 거가 그 당시가 1년에 149만 원을 저희가 차지했어요. 그래갖고 50여 분이 하셨어요. 그래서 그분들은 아세요. 여기 오신 분들과 했던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. 근데 그게 이제 10월 말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. 저희가.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분들도 10월 말에 그 서비스가 끝났어요. 저희는 더 이상 그건 하지 말자고 그래갖고 안 했어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. 그게 149만 원짜리였어요. 전격적으로 첫 공개합니다. 첫 공개. 미국 주식의 미지타의 유니버스 45종목인데요. 여기 보시면 11개 섹터 있죠.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. 잘 들으셔야 돼요. 섹터로 어떻게 비중을 나누냐. 그래서 어떻게 시장을 이기느냐가 뭐든지 핵심이잖아요.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를 쫓아가겠다 그러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. 지수만 쫓아가겠다 그러면 스파이를 사시면 제일 문화나고 제일 편해요. 늘 말씀드리지만. 특히 초보분들은 그게 최고라고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펀드매저도 그렇고 지금 더 이기려고 그러잖아요. 이기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핵심은 제가 토요일날 강의도 말씀드렸다시피 섹터 비중을 조절해야 돼요. 섹터 비중. 어떤 건 안 하고 어떤 게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섹터 비중은 딱 떨어지거든요. 여러분들 지금 SPDR 섹터에 들으면 딱 나와요. 지금 오늘 섹터 비중이 딱 나옵니다. 모호가 기술은 21%다. 유틸리티는 3%다 나오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시장에 이기 있다 그러면 특정 섹터를 늘리고 특정 섹터를 줄이면 돼요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최고의 노하우고 그게 저나 장수폼장이 최고의 노하우입니다. 사실 저는 그거 갖고 대우중권에서 그거 갖고 보너스 받은 거 그런 거죠. 지수를 이기느냐 지느냐가 저한테는 가장 핵심이에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해보면 어려워요.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. 11개 섹터 중에서 어떤 섹터나 더 늘리고 줄이고 줄이고 그걸 해드린 거야. 그걸 종목으로 딱 해드렸어요. 종목으로. 그래갖고 그 45개 종목 지금 이걸 45개 똑같이 사더라도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년에 지수를 이긴다고 보고 있어요. 내년에도. 웬만하면. 물론 저희가 미세 조정은 해왔지만 지금 거 보더라도 다 된다고 보고 있어요. 45개 종목을 다 하면. 물론 그 안에 선택하셔도 되겠죠. 그런데 그거를 45종목에 대해서 장우석 본부장이 저랑 직접 작업했고 녹화는 장우석 본부장이 했죠. 저는 뭘 했냐. 저는 찍었죠. 카메라를 찍고 저는 편집을 했죠. 그거가 저희가 이제 별도로도 할 텐데 14만 9천원입니다. 14만 9천원입니다. 그래서 45종목에 대해서 구성 섹터별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게 우리가 빼왔고 넣었고 그래서 종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가 딱 나와 있어요. 그게 저희가 14만 9천원에 책정해갖고 이걸 단독으로도 팔 겁니다. 단독으로도 구성해서 팔 거예요. 그게 들어있고요. 두 번째가 차양주 소장이 20분 만에 끝내는 재무비율 생기초 마스터 딱 20분짜리입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PSR이건 PBR이건 PR이건 PEG이건 헷갈려하시잖아요. 특히 초보분도 헷갈려하시고 좀 하신 분들도 맨날 그럴 것 비교가 잘 안되잖아요. 딱 그거 아주 중국가정은 아닙니다. 초국가정이고요. 세 번째 안동훈 팀장은 국내 투자자가 제일 관심 있는 거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. 미주알에서 조회하는 거 보면 딱 나옵니다. 미주알에서 조회하는 거 보면 딱 나와요. 그게 지금 이 다섯 종목입니다.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에서 제일 관심 있는 종목이 이거예요. 여러분들도 많이 해당될 수밖에 없어요.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스타벅스 넷플릭스입니다. 딱 다섯 종목이에요. 마이크로소프트 관심 없어. 디즈니 관심 없어. 왜? 계속 가니까. 애플 관심 없어. 관심 있지만 궁금하지 않아. 딱 이 종목에 관심 있어요. 다들. 이거를 철저하게 재무분석 있죠. 철저하게 재무분석 그리고 저평가 고평가 딱 거기까지 PBR PR PBR 이런 밴드 보여주고 딱 그 얘기예요. 그걸 만들었습니다. 이거 29,000원 29,000원 149,000원 해서 정산가격이 20만 7,000원인데 다 까고 다 까고 딱 6만 9,000원에 저희가 언제까지 행사하냐면 12월 31일까지 할 겁니다. 그리고 이 구성은 없어요. 저희는 약소를 딱 지키잖아요. 지나고 나면 구성이 있다 없어져요. 없어지고 다 단독으로 갈 겁니다. 단독. 그리고 이거는 방향이 괜찮으면 따로 아예 단독으로 갈 겁니다. 단독으로요. 여기서 플러스 알파 들어갑니다. 플러스 알파. 플러스 알파요. 깜짝이 이벤트인데 기존에 모든 전국민 다 들 겁니다. 전국민. 모든 회원이에요. 여기 계신 분들이요. 그리고 이메일 회원 이미 안내로 이메일 다 보내드린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유에스타기건 결제를 하셨건 안 하셨건 카페건 어디건 페이스북이건 유튜브건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결제 안 하신 분들도 제가 이미 유튜브 밑에 넣어놨어요. 유튜브 밑에 넣어놨어요. 상세 보기에 이겁니다. 쿠폰이에요. 쿠폰 그러면 2만원 추가 할인 쿠폰을 쓸 수 있을 수 있어요.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냐면 딱 미국 기준으로 보면 사이버 먼데이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까지인데 한국시간으로 봐서 한국시간을 보면 12월 3일일 겁니다. 화요일날 사이버 먼데이까지에요. 넉넉잡고 12월 3 한국시간 밤 24시까지만 유효합니다. 그러면 전체 가격을 6만 9천원이 아니라 4만 9천원에 보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진짜 강추드립니다. 강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보시더라도 진짜 남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어떻게 종목을 했는지 이게 가짜가 아니라 딱 10월 말까지 최종으로 했던 포트폴리오 그대로입니다.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. 내가 뭐 이거 그대로 지금 따라 하셔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.